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핫한 뉴스들이 많았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시왕 전반적인 거 이제 점검하기 전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애플카 기아차가 한다 뭐 이런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 얘기부터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한 시간 전에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요.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이 다 거의 상한가 시간 내로 현대차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기아차, 위아 뭐 이런 거 위아, 모비스 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부터 약간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징후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삼성 그룹주들 갖다 받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플러스 나려고 노력을 하더만요. 조금 조정받은 것도 있었고 최근에 자유주행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거 갖다 붙일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오늘은 사실 이게 기사가 먼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아주 초강세였습니다. 시장을 다 이끌었는데 오늘 한 5시경에 이제 이데일리의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기아차가 애플카 생산을 만든다.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그런 기사가 뜨면서요. 지금 시간 외로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동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SL 같은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 한두 호가 남겨놓고 28%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 외에 자동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됐죠. 작년 말부터 전기차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EGMP 이 포맷을 플랫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다. 전기차 쪽의 생산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랐죠. 그런데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전기차를 만들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로 강세를 보였고 여기다가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낮에까지만 하더라도 기아차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실적을 갖다 붙였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누군가 알아서 기아차를 샀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잖아요. 1조 2천억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회성이니까 4분기에는 반영이 안 될 거고. 그때 너무 넉넉하게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 감안하고도 기아차는 실적이 엄청 좋았다라고 하면서 3분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기아차는 또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도 있고 보통 자동차는 4분기가 실적이 좋은 시점이거든요. 올해 차 2021년도 차량은 2020년 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1년 타이틀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 기다려야 되나 봐요. 카니발 새로 나온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차 엄청 인기더라고요. 네. 카니발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요새는 또 큰 차들 많이 선호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애플이 뜬금없이 뜬금없진 않습니다. 애플도 2017년도였나요? 2017년도부터 이제 애플카 준비를 했으니까. 애플카 이야기가 2024년도에 나온대라고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모든 것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타이틀도 붙일 수 있죠. 전기차니까. 여기다가 이제 AI, IT 이런 것들도 갖다 붙일 수 있죠. 자유주행 이거 가지고. 라이다가 어떤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유주행 관련돼서도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 정책적인 것도 갖다 붙일 수 있죠. 수소 산업. 최근에 뭐. 하기가 요즘 대기업들이 수소 또 많이 진출하더군요. SK도. SK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사실 수소차 하는 거잖아요. 플러그 파워가 르노랑 경상용차인가 한다며요. 그래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200%가 올랐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그래서 SK가 지분 투자하자마자 2조를 벌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수소와 관련된 것들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사실 전 세계에서 수소차. 상용해서 파는 건 도요다랑 현대차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도 갖다 붙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라고 하면 디스카운트 받는 산업이었거든요. 이제 굴뚝 산업이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좀 줄어들고. 내연기간은 도저히 친환경적인 걸 맞출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디스카운트 받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PR 따져보면 6배, 7배 그런 시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가 PR이 지금 PR로 따질 수 없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어떻게 보면 메꿀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대1이 단독으로 보도한 것은 기아차가 미국 조지아에 공장이 있죠. 거기서 애플카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런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국경제TV에서 단독으로 현대차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 상황하고 얘기가 얘기의 흐름이 이어집니다만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뉴스는 이 정도 하시고요. 기아차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은 개타셨는데. 기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두근두근하니까 내일이 빨리 와라. 기분이 엄청 두근두근하실 겁니다. 어쨌든 마감 시황 전반적인 지수라든지 수급도 좀 살펴보죠. 코스피는 오늘 78포인트 올라서 2.6%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더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3%까지 찍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삼성전자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 그러면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끝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78포인트 상승해서 3,09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730종목 상승하면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다 오르더군요. 코스닥도 1.3% 올라서요. 957포인트, 1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1,000종목이 넘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집 떠났던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천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6천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가끔씩 뜬금없이 금융투자가 한 번씩 많이 살 때가 있어요. 오늘은 금융투자가 1조 원을 샀습니다. 1조 원을 사면서 시장을 리드했다. 3%뒤에 사도 뭐라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왜 맨날 파냐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어. 사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급등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운영해야 되는 한도보다 주식 비중이 좀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면 그 비중을 맞춰야 되거든요.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은 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 초에. 채권은 빠졌네,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은 주머니가 좀 비었고 주식은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주머니가 너무 많이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걸 좀 비중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 투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시는 계속 그렇잖아요. 예금 깨고 펀드 깨고 직접 투자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전에 12월에 주식을 꽤 많이 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에 주식을 좀 많이 사놓고 배당락 다음날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거든요. 배당락 때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추측하기를 배당 먹으려고 들어온 거 파는 거다.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급등하다 보니까 신흥국 내에서 펀드에서 신흥국 내에서 국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최근에 대만도 넘어서고 있다. 대만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배분 측면에서 신흥국 펀드 매니저들도 운영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도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샀습니다. 안 되겠다. 한국 주시장에 대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국 주시장은 옛날 잣대로 봐서 옛날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거 이러다가 수익률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수급은 그렇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조금 빠졌군요. 네, 1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달러가 오르고 있어서 원화가 크게 강세가 될 만한 요인이 없고 또 원화가 너무 강세가 돼도 주식시장에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출기업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너무 급격하게 강세로 가는 것도 시장에는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원화가 한 1원 정도 빠진 거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자동차 업종 얘기를 했으니까 건설주 좋아요? 요새 정말 중소형 건설주 차트를 보시면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바이오예요? 바이오보다 더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정부의 스탠스가 주제에서 공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공급 예상하는 거 더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표를 보더라도 전국 아파트 1년 누적 분양 물량이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고 공급 물량도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건설주의 상승을 좀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게 건설주가 대표적으로 못 오른 업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우건설 보면 작년 연 수익률이 5%에 불과합니다. 작년 역대 최고의 해였잖아요. 실적으로는? 대우건설 말고 지수로 봤을 때. 지수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대우건설은 5%에 올랐고 건설 업종으로 보더라도 10% 안쪽으로 올랐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규제 때문에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이번에는 실적도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올라가면서 중동이나 이런 데 플랜트 수주 이런 게 원래 대형 건설사에서는 큰 수익원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줄었다가 유가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은 하늘 높은 집으로 날아가고 대형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시멘트주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건설주, 시멘트주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 피해주였죠. 정책 피해주. 부동산이 이게 좀 누르고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 올해부터 신임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어제 대통령도 설 전에 아주 그냥 획기적인 거 하나 나올 거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획기적인 규제책을 낼 거라고 했는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니까 사실 건설주는 좋겠더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변창흠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책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취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D-1이네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여기도 정책적인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과제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해요. 탈퇴하는 것도 쉬웠는데 가입도 내가 가입할 게 이야기하면 상원이나 이런 거 허가 없이 한 달 뒤에 가입이 된답니다. 대통령 서명하면 끝났는데. 네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여기다가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도 이분이 기후리더십위원회 창립 멤버라고 해요. 몰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옐런 재무장관이 탄소세를 도입할 것이다. 탄소세. 그러니까 CO2 1톤당 한 50달러 정도 탄소세를 매길 거고 이 탄소세가 그냥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다. 탄소세는 인플레이션의 플러스 5% 매년 그만큼씩 증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2% 정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7%씩 세금이 올라갈 거다. 이게 미국 재정으로 따지면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 쓸 거냐. 국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줄 거다. 이렇게 하면 환경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소비도 좋아지겠죠. 돈으로 나눠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 최근에 기업들 흐름을 보면 어제 유럽장에서 티센크루프라는 회사 아시죠? 엘리베이터. 우리한테는 엘리베이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하고 중장비 같은 것도 하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주력 산업은 철강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굴뚝 산업을 하는 회사가 그린 수도 생산 공장을 분할해서 상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유럽 시장에서 급등했거든요.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플러그 파워. 여기도 수소 아닙니까? 이런 쪽. 이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바이든 취임과 관련해서 우리도 업종 전략을 친환경 쪽에 조금 더 글쎄요. 그런데 바이든 간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의 친환경 관련주는 연초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우리 정책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오늘은 여튼 뿜떠군요. 보니까. 풍력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어쨌든 바이든 시대가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열리니까 정말 불확실성이라는 건 제로고 돈도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액션들이 나오면 이들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죠. 중국의 12월 경제 지표가 일부 나왔는데. 이 얘기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마감시장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4분기 GDP는 6.5%가 나왔고요. 산업 생산이 7.3% 전년 대비 성장했는데 이게 대외 수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소매 판매였습니다. 예상치는 5.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6% 증가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회복이 약간 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오른 거에도 사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소비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죽을 수 있거든요. 자동차 부양책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팔릴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워낙에 로컬 자동차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다 같이 판매량이 높아지면 나쁠 건 없겠죠. 여기다가 고정 자산 투자도 증가했는데 좀 우려스러운 건 민간 기업의 고정 자산 투자가 부진했다는 거 소비와 민간 투자가 좀 부진하다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을 부양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우리로 치면 설, 중국으로 하면 춘제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잘 좀 넘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막 하다가 또 코로나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고차 아프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중국의 경제 지표는 앞으로도 당분간 잘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마감 시장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DS자산운용의 이한용 본부장과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